주님 가까이 모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죄와 잘못된 것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은혜를 주님 미숫아로 불러주시옵소서 배게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길가에서 다시 새 약속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의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가운데 만한 인생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두가 주님 앞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 그대의 찬이 기금질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바자 속에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로 저녁 예배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려주는 주 앞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한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드립니다 아멘